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막 퀘스트 진행이 아니라 시간을 좀 감을게요 이거 어떻게 감더라? 월드에서 감는 거였나? 아 로비로 돌아가야 된다 수동으로 시간 감기는 처음 해봐가지고 사실 자 이 지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서브 퀘스트를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 용광로님이랑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기는 한데 별 수 없죠? 저는 일단 진행을 하긴 해야 되니까 서브 캐고 보고 이리 보자 괜히 일로 왔나보다 시간대 아닌가 여기 깃발 있나? 아 있네요? 다행이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야영지 어 역사가 추억이 있었네요 저기 허허이 일단 야영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저기서 퀘스트를 역순으로 갈까? 아니면은 정순으로 갈까? 정순으로 가는 게 낫겠죠? 아무래도 아닌가? 역순으로 가자 어거스트랑은 대화를 따로 못하나보네 와 이거 어디로 가야 퀘스트가 있다는 거야? 아 저건 그냥 직접 가는 건가 보다 그쵸? 어 저 빅조 전 리폼을 안 갖다 줬네요 그럼 일단 다른 퀘스트 먼저 받고 출발하는 걸로 저기 있네 사냥꾼은 지명숨에도 이 근처에 있지 않나? 아닌가? 그거는 이 전맵이었나? 일단 사냥부터 합시다 사냥추적 웬디고 사냥꾼 웬디군은 어떤 야수인데? 음 여기에 나오는 괴수들은 대체로 다 비슷하게 생긴 기분이에요 관문 근처에서 생물체를 추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생산수대 블리츠 크리그 연쇄살인바래 원래 ECA야? 소속이 다 관문 근처에서 처치하십시오 뭐 이런 거네요 이거는 뭐야? 뭘 형상화한 거야? 얘네들 키가 제법 큰 게 원주민인가? 어거스트 같은 그리고 퀘스트 맵 어... 호송대랑 미지의 존재라는 퀘스트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디서 받는 거지? 잠깐만요 메인캐 이름이 뭐지? 메인캐는 경계 그럼 서브캐가 두 개가 더 있는 게 맞아 이 지역에 여기서 퀘스트 주는 아이콘은 없고 기지 내에서 일단 뒤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긴 내 하나 아닌가? 더 가야되나? 여깄다 그래서 데칸트는 낙원인가봐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데칸트는 낙원인가봐요 하지만 또는 아이콘은 의심이 그가 선택한 누구야? 그리고 뭐 하여 여기 하여 만약에 이 세상에 여기가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하지만 너무 많은 비싼 그리고 제 권력이 제 아이코 그 옛날들 아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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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환불할 수 있겠네 내가 잘 받아봅시다 당연히 도움이 되겠네 미지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시작되면 다시 시작되면 들어가 봅시다 스케이프 잠시만요 나 지금 샷건 없는거지 낄만한게 그래서 이렇게 끼고 있겠지 5천 딜 차이 너무 심하다 1565라고? 그런데 딜이 그렇게 안박힌거야? 아까 파티에서 그런가? 1565 소총 기관단총 두개가 아마 탄환이 다를거에요 세발짜리네 아 진짜 아하필 저거야 자 자 습지대약보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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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근데 차라리 이게 낫겠다. 방금 베인보스 가족이란 거 먹지 않았어? 에픽 안 먹어진 걸로 깨졌구나. 유틸 살립시다. 어쩔 수 없다.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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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주제넘었나? 아니 이 정도 거리면 근거리를 쳐주면 안 돼? 오케이 스트릭스 컷 한 마리가 또 나온다고요? 한 마리 또 컷 아니 이게 말이 되냐? 와 죽겄네 아 제발 세발짜리 좀 안 나오면 안 돼? 대체 샷건 세발짜리 어디다 쓰라는 거야? 잘 쓰면 세긴 하네 오케이 잘 쓰면 세긴 하네 그래 납득 아 근데 탄약이 너무 적어 최소 6발짜리 해주면 안 되나? 쟤 뭐가 오는데 저거 뭐야? 쟤 뭐가 오는데 저거 뭐야? 여기서부터가 또 헬이겠죠? 와 나 이거 칼 꽂은 거랑 안 꽂은 거랑 질 차이 정신 나갔구나 이 정도야? 아 그놈이다 오비전을 좀 까자 오케이 뭐야 또 와? 마린들이 차행성에서 저글링 상대할때가 이런 느낌인건가? 야 경기관촌 깎고 와 아 또 와? 아 또 와? 지긋지긋하구만 어? 와우 끝이 없는데요? 이거 내가 진행 안하면 계속 오는거야 뭐야? 그런건 아닐텐데 이 게임 특성상 오히려 진행을 해야 적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됐다 기로 돌아가서 이거 탄약 먹고 옵시다 어메 빡센거 뭐였겠지? 뭐야 무슨 변종처럼 말을 해 또 뭔가가 나오겠구만 오우 누가 봐도 뭔가 나오겠어 그리고 이거 쿨 다시 돌리자 amp 저기 상자겠네요 내가 봤을땐 이거 한방에 못 깰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 저거 나와? 이번 주에 첫 먹었는데 아니 왜 안 굴러? 멍청아 죽고 싶은 거야? 아이 좀 아 진짜 가지가지 하네 진짜 가지가지 하네 저건 뭔데? 오우 오우 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저거 피읍도 하네. 블러드 스파이플. 와 저거 피읍도 하네. 와 저거 피읍도 하네. 너무 힘들다. 야 보상 내놔. 와 설마 이거 만지고 변종이 돼서 보스화하고 그런거 아니지? 원래 변종이셨구나. 원래 변종이셨구나. 변종이셨구나. 저거 피읍도 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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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방문은 Прικ음은 oh my god. 보상이나 주세요. 저거 피읍도 하네. 뭐여 보상을 지금 떨어뜨려 놓고 가신거야? 근데 이렇게 나오네 어이구 아 근데 슬러그에요? 왜? 하필? 아.. 미치겠네 진짜 하필 슬러그야 별참? 아 이거 딜 좀 미묘한데 심지어 이거 장전도 오래걸리고 올래 아..일단 돌아갑시다 다음 게스트 와 이거 너무 힘든데? 하아.. 역사가 부터 갈까? 역사가가 이쪽인가 보다 고고 아 스탑 기관단 총이 점사로 나오는거는 진짜 무슨 경우냐 근데? 참.. 어이가 없어서.. 차라리 이거 끼자 방어 15,000 추가 좋아 이게 뭐였죠? 역사가.. 들어가면 뭐 나오긴 하겠지만 어? 나 지금 사냥꾼 들어온거야? 아 그러네? 아이씨 이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와 망토 생김 아 이것도 다 여기는 다 얘네야? 빨리 충전을 해라 아 충전이랜다 장전을 해라 아 아까 쓰던 돌격소총은 폭발쿨이 대충 1초였던거 같은데 이건 한 2초 되는거 같네 아 1.5초 음.. 잠깐만 아 됐어 방어력 200차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을거에요 troll 꿀 돌려 상자없지 앨넛 아 쉣 엔딩은 벌써 나왔네 오 쉣 아 나 이거 풀렸어 어머니 오 샛 아 또 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잡았다 아 훨씬 쉽네 아 지속시간 100% 증가? 나쁘진 않지 사이클론 슬라이스 안쓰지 하지만 일단 끼는걸로 단발이지 그냥 갈아 다 싹 다 갈아 사냥은 그래도 빨리 끝났네요 내가 좀 전에 일로 들어간거지 그럼 이쪽 어딘가에 역사가가 있겠네 그지? 맞네 역사가 이번엔 추억 어어 깜빡하고 총알 저기 안해왔다 아 아 돼지같은 놈들 진짜로 아 아 그놈들 진짜 인간형 저기 너무너무 그립다 이 정도로 그리울 줄은 몰랐어 아 이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지 나는 아 아 아 아 아이 비켜 이것들아 뭐하는거야 나 죽어요 물론 너네는 나를 죽여야겠지 그래도 여기서 죽으면 조금 그렇잖아 죽을 수 없는 뒤 죽은 후 죽을 수 없는 죽을 수 없는 주 procrastination 죽 tamam 죽 good 자 죽 죽 오케이 다리 방어 공 좋아 어 뭐야 끝났어? 아 난 좋아 이런거 좋아 내가 무슨 템을 먹었는지는 안알려 지난번에 알려줬던 것 같은데 막 홀로그램 디스크 뭐 이런식으로다가 자 다시 나가고 그래도 막 보스형 적들이 안나와서 요번거 되게 빨리 끝냈다 대충하고 그 다음 넥스트 퀘스트 이거 뭐죠? 지명수배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전에 말했었던 인간형 적이 그립다가 어 저게 되겠네요? 진짜로 그리웠던건지 아니면 말만 그랬던건지 조금 쫄리지만 시간 쉴드 하아 잠깐만 인간형 적이잖아 인간형 적 근데 이게 약이야 지명수배 블리츠 크리그 뭐야 그게 그리로 이어지면 어떡해요 퀘스트 오류인거 같은데 나 퀘스트 오류인거 같은데 나 퀘스트 오류인거 같은데 나 무 WAY 이쪽 길이겠네 내비게이션은 왜 이래 지금 모든 sociedade 그 grip 저거 같은데? 지역 입장 가끔 내비도 말썽이네요 아 와 이거 두배 안걸어놨더니 겁나 빨리 끝나버리네 아이고 수나도 있어 주제에 아 수납 여기 아닌갑다 꼬였다 조졌다 뭐야 나 뭐 맞았는데 아니 이걸 뭐에 맞는데 내가 지금 어디가 아 저 위에 있네 수납 아 수납가 리더야 아 나 돌아오리겠네 진짜 수납 리더면 딱히 힘든데요 아닌가 저건 그냥 타겟 아이콘인가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, 피 다른 거 봐라. 아니, 이 정도 거리면 근접거리 쳐주면 안 되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거짓았네 이거. 야, 개. 아이. 와.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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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았나 봐 일단 피해 볼게요 블리치 왔다 별로 좋지는 않네 와 진짜 이거를 뭐 죽으라는 거야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냐? 얘 아닌데. 펀치맨인데 이름. 아니 쟤는 뭔데? 저렇게까지 얘가. 돌았다. 미리 없어졌다. 야 쟤 왜 안 닿아. 왜 안 닿아. 아니. 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야. 아 너 말고 너 말고 왜 하필 너야. 야. 야 이번엔 또 뼈를 부수는 자가 제니랬어 거기? 이거 바뀌는구나 어 정화 끝났네 아이고 힐 주셨네? 저거 저거 신아 찾았다 야 다 비켜 너냐? 아 아 진짜 거짓말 이거 뭔데? 너냐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걸 해야겠다. 파티풀을 해야겠다. 와씨 그냥 그냥 근접하는데 피가 이렇게 단다고? 얘 방금 피닉스 아우랑가 나발인가 그렇게 해서 얘네가 구하라는구나. 야 일루와. 거기 보지마. 뭐야. 얘 넘어지기도 해요? 어 너 패스 안 되네. 너희 어디갔어? 한 두 대 맞았다. 한 두 대 인마. 엄마. 엄마. 어이구야. 거기 내밀자마자 바로 쏘네. 야. 이거는 근데 좀 심하다. 이건 좀 말이 안 된다. 뭐가 이렇게까지 단단해. 아무리 적 레벨이 엄청 높아졌어도. 아 여기 있었구나. 탄약. 에헤이. 잡네. 저것만 진작 찾았어도. 조금. 근데 한창 싸울때는 저걸 볼 겨를이 없었어. 뭐 있어? 없네. 오라는 신호입니다 이거. 와우. 두 개나? 뭐 이렇게 두 개나 있어? 신기하네. 더 없죠? 어. 없고. 이러면은 여기있거. 저 호송대랑 미지의 존재? 저거는 뭐 아직 안나오네? 잠시만요. 아 그거 좋았음. 주인공이었어 거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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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퀘스트 완료부터 하러 갈까? 아 저게 춤추기구만 템은 다 똥으로 나왔네 참 너무하는구만 아 샷건 좀 제대로 된거 돌겠구만 만약에 만렙이 30이라 가정했을때 이제 6레벨 남았는데 언제 주려고 나 여기서 퀘 안할 수 있는건 그럼 하나도 없어? 메인가냐구요? 메인갈까요? 그럼 이거 퀘 깬거 보상만 받고 갑시다 엔딩 봐야죠 우리 부다닥 트랜지타운이지 디스코드 킬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오늘은 없이?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? 들어와요? 오케이 갑니다 곧 호다닥 보상부터 빨리 받읍시다 길이 어디야? 들어왔습니다 어 퀘스트가 새로하나 생겼네요 그냥 가죠 예 아니 당연히 그냥 갈건데 야 이게 퀘스트가 또 생겨?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게 일단은 저도 방송을 켰구요 예 안녕하세요 셰어플레이 화면을 양쪽에다 띄우기가 되나? 양쪽에다 띄우기? 예 되지 않을까요?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저 어제 그 화면 공유하기 실수로 제 버튼으로 해서 눌러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잖아요 예 화면 공유하기 상대방이 할 듯 일단 참가하기 누르고 어 이거 이거 아니었나 어제 그 데바 그 아우라 있잖아요 아우라? 네 그 뭐 버그라고 에에에에 데바스테이터 아우라 네 그 모드중에 지진충격이라고 6초마다 지진충격을 발생시켜 5미터 반격안에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라는 모드가 있어요 아아 그거 같은데? 근데 본인이 뭐 끼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치 모를 수 있어 사람이 응 그치 그치 그런거 모를 수 있 뭐야 이거 안나와 원래 보조 나오지 아 나온다 이 정도면 바꿀만한데? 아 엄폐물에서 무기를 쏘면 화력이 1,979 증갑니다라는 모드가 있네요 와 진짜 모드 진짜 많다 근데 엄폐물을 쓸 일이 그쵸 솔직히 나는 별로 없는데 이건 차라리 근데 잠깐 그냥 쫙 기댔다가 네 기댔다가 떴다가 그렇게 해야되는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저는 일단 만약에 뒤로 돌아가면 계속 움직이면서 샷건을 쏴야 내가 안죽으니까 음 오히려 이거는 빈결촉진 거는게 나을거 같은데? 그 델람님 저거 보면은 죄다 빈결이고 그죠 그냥 정의 잡을때 일단 15% 증가 되는거니까 이게 낫지 이건 저 방금 얻은 방어구 장비가 네 모드가 그거에요 체력이 30% 이하로 떨어지면은 주위 애들 빈결 건대요 어? 저도 그거 끼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? 네 그럼 빈결이 빈결하면 되네 화면 공유 한번 해주실래요?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대화에서 내가 화면 공유 시작하기 예 제꺼 틀어놓고 네 제꺼 틀어놓고 틀어놔야죠 네 일단 먼저 한번 틀어놓고 네 네 오케이 저도 한번 되나 해볼게요 될까? 되네? 그 잠깐만 보상을 똑같은걸 떠주면 어떡해요 이거? 하하하하 야 이게 되네? 그게 되는거는 일단 다행인데 다른거 그냥 퍽 보고 골라요 모드 보고 골라야지 예 아니 좀 웃기네 화상상태의 적을 처치하면 화상은 우리가 없는데 어차피 저도 그러면 사막을 추가를 해야죠 야 이거 퍽 장난 아니다 보호막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무기를 장전하면 5초동안 탄약을 안 쓴대요 정신 나갔는데요? 근데 5초안에 다 떨어질 만한 그거를 아니죠 아니죠 샷건 같은 경우에는 탄약 자체가 30발밖에 못들게 일단 2등이네 예 한 번 장전하면 보통 6발 3발짜리인데 그 6발을 아끼는 거잖아 오 이거 퍽 장난 아니다 이거는 이거 끼고 싶었는데 이거 가자 보호막 상실이잖아 일단 예 아 상실은 아니에요 상실 아니에요? 적을 근접해서 죽여야 체력이랑 보호막이 생겨요 하하 예 그래서 트릭스터가 초반에는 진짜 막 엄청 사기였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힘이 빠져 월드레벨을 낮추는 거 아니니 아 폰트를 몰라하지 그냥 이걸로 그 다음에 행상 폰 다시 한 번 give 다운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큰일이네 조립 화장터 어우 제외해 이 사람에게 7미터 반경 안에 적을 애쉬상태로 나쁘지않아 devil dead ok, 저도 화면 고정을 시켜놨고 저는 더 쾌를 보고할게 아마 없을꺼 같애요 메인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에 그쵸 와 이거 근데 참 이게 1레벨이면 너무 구린데 아 이게 나중에 2레벨, 3레벨이 나오는게 아니라 아 아... 모드2, 모드3는 각각 모드1이랑 다른거죠? 생각해보니까 아니 능력치가 더 추가가 되는 것도 있고 아 그래요? 있긴 있어요? 아 그러면 1받긴 좀 애매하다 뭐 총 쐈을 때 발동하는 거 있잖아요 적을 얼린다 이런 것들 그 쿨이 더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모드가 올라갈수록 아... 잠깐만 더 자주 발동되는? 좀 내릴까? 내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쪽에 뭐가 표시되죠? 그쪽 화면에?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겠어 아 일단 화면 오른쪽에는 지금 보통 이런 아이템들이 수치가 다 가려져서 잘 안보여가지고 위로 올릴까? 차라리 일단은 들어가보는 걸로 애쉬가 낫겠다 파격폭발 1,900 총 일단 이렇게 껴야겠어 이거 수동으로 선택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네요 네 저기 창이 완전히 뜬 다음에 선택을 해야되가지고 빠릿빠릿속이 안되더라구요 심지어 키도 R3이라 불편해 띡띡띡 아 여기는 적어수치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잠깐만 차라리 아 아니네 또 화면 6시 방향에는 우리 스킬 쿨타임 나오죠? 하씨 6시에 쿨 그쵸 5시에는 총 뜨죠 총 아니면 그냥 위로 올려도 상관없죠 팀원 수력만 보이는건데 네 이게 어제 하셨던 것처럼 이거 화면 공유 말고 그 방송 화면으로 하는게 좀 더 나은게 자유롭게 좀 지정할 수 있어 네 그게 되니까 그니까 이 파티원이랑 여기 오른쪽 딱 중간이 나을 것 같은데 난 파티원 가리고 그냥 화면으로 보면 되니까 파티원 체력 아 그것도 그런가? 네 오른쪽 위로 올리고 오케이 납득 그럼 저도 이렇게 바꿔봅시다 아이고 저 잠시만 전화 좀 바꿔올게요 죄송합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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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